여러분 이번 시간엔 크리스마스를 기념해서 좋은 것을 팔겠습니다. 생활이 어려워서 부모를 싸게 팔려고 합니다. 종합선물세트, 외부의 진실, 내부의 진실, 현실세기, 과학혁명, 의식혁명, 경제사회 플랫폼 전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과학혁명, 당연히 해야죠.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서 빨리 발전해야죠. 하지만 과학기술이 발전해서 인간이 행복해진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과학자로 살지 않았습니다. 어떤 지식보다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지식이 될 것입니다. 심리적, 정신적 문제를 스스로 고치고 회복하는 방법, 창의적인 사람이 되는 방법, 리미티를 해제하는 방법, AI를 이기는 방법, 어떤 관념, 어떤 제도, 어떤 단체, 어떤 종교는 박살날 겁니다. 인문학도 다시 시작합니다. 기준이 될 것입니다. 믿음과 주장이 전부인 인문학이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반박할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부터 이것을 배우게 시키게 될 것입니다. 역시 파괴력이 큽니다. 이것은 자본주의를 보완하는 시스템입니다. 자본주의는 심각한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결과로 나타난 뻔한 양극화 이런 것이 아닙니다. 어떤 지역이 그릇을 만들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이 말 타고 와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릇 세 개를 뺏어가던 시대가 있었죠. 그러다가 그릇 한 개와 금 한 상자를 교환해서 서로 계속 이익을 얻게 됐죠. 가치 교환 수단, 돈이 생겼다. 가치 창출과 물물 교환으로 서로 윈윈했다. 그런데 지금 금융공학이 발전하고 전 세계가 연결돼서 돈 자체의 힘으로 다시 역탈을 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가치 창출에서 발생하는 실물 경제의 회전보다 돈으로 돈을 벌거나 힘싸움하는 비중이 훨씬 커진 게 문제입니다. 돈을 풀어봐야 거대 금융 통로로 순식간에 빨려들어가 버립니다. 자발적 수요 공급 이론이 맞지가 않습니다. 실물 경제는 타의적으로 결정돼버리는 진공정체, 진놀림 정체뿐입니다. 어쨌든 돈이 돌지 않는다. 모든 것을 집어삼키고 항폐화시키는 약탈. 이게 자본주의를 망가뜨리는 두 번째 문제인데 금융화폐전쟁, 외중탁이라도 계속해야죠. 지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죠. 남들 금리 올릴 때 올리고 내릴 때 내리는 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위에서는 돈이 막 돌아도 밑은 정체되어 있다. 가치창출의 비중이 점점 작아지고 있다. 대부분의 양들이 똑같은 노동력 제공, 소비, 수익활동으로 가치창출을 해봐야 상대적인 기여효과가 너무 낮아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도박판 부동산, 대기업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죠. 바닥에 떨어진 빵뿌스러기를 두고 양들이 네 편 네 편 싸우고 서로 경쟁합니다. 그러다가 양들이 움직이지 않게 됐죠. 기업과 국가가 양떼몰이 하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엔 말을 잘 들었는데 비용을 더 써서 모의식, 감성으로 파고드는 홍보까지 하는데도 관심이 없다. 저기 풀이 있다. 움직이지 않는다. 왜? 나를 위한 것이 아니다. 알아버렸다. 죽지 않을 만큼 풀을 주면 충분히 주면 힘을 내서 알아서 뛰어다니면서 풀을 찾아다닐까요? 적극적으로 더 많이 참여하고 더 도전해서 사회에 기여할까요? 그 풀만 먹고 움직이지 않는다. 하지만 양들의 책임이 아닙니다. 겨울엔 꽃이 필 수가 없습니다. 겨울을 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더 중요한 첫 번째 문제는 어떤 가치가 새로 나타나도 전 세계가 연결돼서 빠르게 승자 패자가 결정되고 블루 레드 오션이 되어버립니다. 너무 빠르다. 더 할 게 없다. 빨대를 꽂을 게 없다.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괜찮아 보였죠? 본질적인 자본주의 문제가 드러나 버렸습니다. 빨대를 꽂을 게 없다. 빨대를 꽂을 때 가치가 생긴다고 보는 게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빨대를 꽂기 전엔 쓸모없고 무가치하고 한심한 것이다. 무능력한 사람이 이상한 것을 한다. 이게 문제입니다. 막대기로 돌멩이를 치면서 쫓아다니는 것을 왜 하고 있죠? 그게 뭐라고 하고 있죠? 공 하나에 20명씩 우르르 쫓아다니는 것을 왜 보고 있나요? 그게 뭐라고 보고 있죠? 여러분이 지구는 잔뜩 망가뜨려놓고 그것을 보면서 화를 내고 있는 것을 외계인이 본다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물론 나도 그것들을 좋아합니다. 그것이 경제효과가 있기 전엔 어땠을까요? 한심하고 무가치한 것이죠. 전부 돈을 많이 버는 것만 보고 있다. 돈을 많이 벌어야 능력 있고 실력 있고 가치 있는 존중받은 사람이고 그렇지 못하면 기계 부품 하나보다 못한 소모품이나 짐이 돼버렸습니다. 공산주의도 가치 창출이 자발적 적극적이지 못해서 망했는데 누군가는 한심한 것을 만들어야 빨대를 꽂죠. 누군가는 내려와야 될 것을 쓸데없이 올라가야 등산화도 만들어 팔죠. 생존에도 급급한 연들이 쓸데없는 것을 하면 더 한심한 취급을 받는데 어떻게 신나게 뛰어다닙니까? 내가 가장 한심하고 무능한 인간입니다. 쓸데없는 생각이나 하면서 살았고 지금도 남좋은 일만 하고 있죠. 인간이 멸종할 때까지 사용될 겁니다. 그 가치만큼 보상받을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거인의 업계든 소인의 업계든 나고 죽고 거름이 되고 그것으로 또 피어나서 이렇게 발전한 것입니다. 그냥 그런 것입니다. 자본주의도 게임의 규칙일 뿐 옳은 것은 아니다. 모두가 모두에게 겸손해야 합니다. 잘 길들여진 엘리트 몇 명이 쓸먹고 한심하고 돈이 안 되는 것을 계속 만들어서 전파시킬 건가요? 모든 나라가 과학기술관국 1등이 될 수 있나요? 앞으로는 이상하고 한심한 것을 많이 만들어내는 사회가 잘 살게 될 겁니다. 새로운 것이 가치가 더 높아질 테니까요. 어차피 AI 로봇 세상에 오면 사소한 사람 냄새나 하는 것의 가치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투자 대비 효율이 너무 낮다. 그래서 불가능하다. 그래서 여기 참여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미리미리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사회가 더 부유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가 되고 이것이 지역경제를 부양시키고 많은 가치를 창출시키게 될 겁니다. 양들을 더 많이 움직여서 소외되지 않고 포기하지 않게 하고 서로 소통하게 할 겁니다. 양들이 서로 즐겁게 교류하고 활동한다. 그 자체를 보상합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사람 사는 세상을 회복하게 될 겁니다. 사막이 초원이 되고 양들이 행복해할 겁니다. 많은 가난한 사람들과 가난한 나라를 살게 하고 경쟁력을 갖게 만들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빨대를 꽂죠. 그리고 이것이 자본주의를 보완하고 유지시킬 겁니다. 누구의 돈으로 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것이 활성화되기 전에 세계 경제 정체가 풀리기가 어려울 겁니다. 뭐가 있나요? 세상을 빨리 바꾸기 위해서 전부 던져서 치킨게임 해버리고 싶지만 이것들은 권력과 자본에 변질되면 안됩니다. 그래서 중심을 더 강하게 잡겠습니다. 전부 밖으로 꺼내야 할 수 있습니다. 감추고 숨기고 통제하려는 곳은 연락하지 마세요. 나와 갈 길이 다릅니다. 나와 함께하는 곳은 황금알을 계속 낳게 될 겁니다. 적극적이지 않은 곳은 후회하면서 참여하게 돼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짐이 점점 무거워지니까요. 실현되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지금까지 진심 공적인 발언에서 한 번 말하면 끝이죠. 할 일이 많으니까요. 저는 더 적극적인 곳을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어렸을 때 국민학교 때 적성검사를 했었는데 압도적 확률에 백왕몽이 나왔습니다. 아마 도형문제만 잘 풀었나 본데 그때는 백왕몽이 인기가 없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직업이라서 속상하고 창피해서 친구들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기저기 막히고 정체되고 정체되고 터지고 영유하고 문제가 많습니다. 고치려고 하니까 협조해 주세요. 글로벌 기업과 대등한 관계가 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내 말을 듣고 싶어 해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것부터 실적을 내야겠습니다. 활동해야겠습니다. 과학혁명 누구에게 허락받아야 합니까?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전부 자격이 없습니다. 누가 허락할 수 있나요? 필요한 것은 나를 데려가는 것입니다. 정통성, 주도권을 가져가게 해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이것만큼 재미있을 겁니다. 이것은 실제로 체감되는 효과가 이것들을 곱한 것만큼 힘을 발휘할 겁니다. 여러분들 나라에 이것을 알려주세요. 기회를 보지도 못하면 자격은 없습니다. 트레이드 하겠습니다. 나를 데려가서 힘을 실어주시면 전부 실현시켜 드리겠습니다. 1년만 통역을 붙여주시고 대학, 기관, 기업들과 협업할 수 있도록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과 기업들이 혜택을 가져가게 될 것입니다. 가르치는 나라 미래를 연어가는 롤모델 국가 다른 나라를 살리는 힘을 얻게 될 겁니다. 탈레반이든 어디든 연락주세요. 가겠습니다. 사막이 초원이 되고 빨간꽃도 파란꽃도 토끼도 개구리들 다람쥐도 신나게 뛰어노는 세상이 되길 원합니다. 사람 사는 세상 인간성을 회복하게 될 겁니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년부터는 마음 맞는 사람들과 즐겁게 지내보겠습니다. 2002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